뭐 보셨어요? 스파이 패밀리 봤어요? 요약권 보신 거 아닌가? 요약본 거 아니죠? 예습만, 예습만 예습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무위키 검색하셨나? 애들을 나무위키로 본다고? 하윙하윙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뭐 먹어? 나 우리 블레이드를 위한 육개장 아ARON 저희 석유의 마이막 라스트댄스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마지막이잖아요 오래오래야 함께 하고 싶어서 아부 2주만입니다 오오예요 год마일 쓸데없는 정보군 좋게 헤어질 수도 있겠죠? 으하하하 아니 근데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 좀 아쉽다 왜 안뒤풀이야 공부 게임뿐? 에이! 같은 서버였으면 영지에서 회식이라도 할 텐데 이게 참.. 니납은 있으신 분? 니납은 아반이야. 나 오늘 이거 끝나고 나는 던 배우러 가거든. 디퍼리 하고 싶어도 못하네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바빴어. 뭐야? 아니 디퍼리 날짜가 따로 잡으면 되잖아. 이거 약간 또 케이식 아니야?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함께하면 되지. 이거랑 뭐하잖아. 이제 한 번 만나자 약간 이런 거. 케이식 제가 총대 메고 모을게요. 맞습니다. 저런 거 눈치 없이 되게 잘해. 날짜 잘 자고. 아! 저도 내일 시험이라서. 아 맞아 무슨 공부방송 하시던데? 공부방송 보길래 어우 유난이시네 하고 이제. 유난이시네. 오케이. 근데 내가 오늘은 진짜 던 선생님한테 던 배워야 돼가지고. 이제 이 버스트 딜은 못 보겠지? 진짜 마지막인가요 이제? 1억도 못 보겠다 이제. 어 잠깐만. 오 나 가족사지 처음 들었어 선생님. 아 축하드립니다. 오오 오오오. 뭐냐? 어 그러네? 가족사지 처음 본다? 원래. 포샷님 자리였는데 저희도. 그래서? 포샷님. 포샷님. 별거 아니네. 허헣. 히히 박은. 저랑 연관없습니다. acho. 저랑도 모아합니다. 저도 모아합니다. 누가 가나요? 소영라에. 프리님 가나요? 프린... 프린이도 한번 가긴 가야 돼. 어, 한번 가봐야 돼. 오, 그냥 아침까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들. 아, 우리 쓰러트렸어. 저도요. 어? 거기서 잡고 나오시면은... 진짜? 오늘 MVP 드실 수도? 저 로케드 투사 보여주고 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나 진짜 믿는다. 넘어지는 모습만. 어... 피부 오늘 안 온 이유요? 저 엔도가 공격해서 그래요. 아, 이제 누가... 고백 공격해가지고. 아, 고백했어요? 어.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 보네요. 이제 누가 별 깨주냐. 왜, 나 뗄 수 있어. 굿. 아, 누나 번거로울까봐. 웃긴다. 훅! 언니 설마! 엔도가 피부를 신경쓰는 걸... 원래 베렌도 나랑 먼저 알았어. 아! 아! 바지 맨날 이런, 쑤쑤 쑤쑤... 죽어. 진짜 어떡해. 홍홍 언니, 배못을 박을 수 있냐? 허어어어, 어떻게 그래? 쓰레기야! 젠장. 엔도 왜 대담 못하지? 어어, 어? 즐겁지 않았나봐. 가짜였던 거야. 하하하하. 아! 좋았긴 했지? 응, 좋았지. 역시, 재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지? 쓰레기! 얼마던데? 얼마던데? 50만 골드, 10번 더 만아주라. 하하하하. 하겠다. 대박. 네? 아니 왜 안 뜨나야 돼? 카드를 이상한 거 끼고 있었네. 먹히고 있었는데? 아! 아니 언니! 나 싸이먹이야? 아니 뭐 가디언이 뭘까? 아 이제 아브라이쮤드는 가디언 정도다. 가디언 꼬비다 이거지. 엔도가 피부한테 고백 공격해가지고 불편해서 파티 총 냅니다. 사람들 진짠 줄 안다고 이제 이거. 어 진짜잖아. 왜 안 했을까? 진짜야 왜 아닌 척해? 왜 그래서 나 아닌 척 해야지! 뭐야 이게. 맞아 아닌 척은 해야지. 응. 아흠. 진짜냐고요? 뭘 진짜해요! 하하하. 여러분 엔도 울잖아요! 진짜겠냐고! 진짜 목소리 살짝 들렸어. 엔도 반응이 차이저. 아 여기서 누가 카운터 쳐주지? 그 건수가? 우리 누가 카운터 쳐주냐. 아래 123임파님이었네. 위에만 적으면 될 거 같은데? , income nast got up, hou ??? 고백 잘한 걸 지도? 아... 엔도 너 호 LOF 마지막 레이드를 편하게 하려고 고백해버린 거구나 으악 무섭다 엔도 와 numa 아프다 어? 엔도야 지원에 решены이 들어 génér잖아 geldiger님 약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달까? excuse me 푸린 님도 고백 한 번 고백하게 아 세조 고백하지 말아주세요 푸린 님도 사실 저... 저도요 넷플릭스 볼게 없어 스파이 패밀리 아 꿀잼 꿀잼 나 이제 씹덕 됐어 드디어 이제 인생을 손에 안 보고 사는 거야 누나가 나 씹쿠코야 씹쿠코 어감이 좀 그런데?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예습을 해왔습니다. 아! 무조건 나올 것 같았어. 뭐 보셨어요? 스파이 패블리. 봤어요? 요약권 보신 거 아닌가? 요약권 보신 거 아니죠? 예습만, 예습만. 예습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무위키 검색하셨나? 아니, 에미를 나무위키로 본다고? 에이! 이건 요거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되게 엄격하시네. 아, 근데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투분이 없는 건지 알았지, 누나. 처음으로 나도 스파이 패밀리 봐? 아니, 난 아직 안 봐. 나 요새 볼 시간 없어. 아껴 먹는 중? 아예 날 잡고서 보려고. 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애니를 보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나는 좀 약간 일상물 이런 게 좋아. 일상물? 일상물도 재밌는 게 많지. 난 카구야도 봐. 카구야는... 어때? 나의 10덕력? 그거는 기본. 그건 찐으로 맞죠. 아, 내가 카구야 보고 있는데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연애 세포가 죽어서. 10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연애 세포가 뒤진 할머니 새끼는 그냥 애니 보면은 아니, 거기까지는 말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었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오늘 속도 되게 빠르다. 오늘 원투에 다 오고 있네. 어? 이렇게 되면 어미는? 어미는? 어? 어? 미안하다. 약간 우리 대화 좀 십덕 같긴 하다. 어? 우리 십덕이잖아. 근데 사람들도 십덕 다 싫어하는 척 하는데 뭐 대답은 다 잘해줘. 다 숨기고 있는 거지. 아이, 소양이. 나무이키 애니는 진짜. 웬만간 다 보긴 했어, 근데. 뭐 5등분의 신부 이런 거 같아? 저는 안 가리긴 해요. 어? 11, 12. 신부가 5등분이 된다고? 12, 12? 아니, 엔도야. 5등분의 신부는 뭐야? 5등분의 신부는 뭐야? 5등분의 신부는 뭐야? 누구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제목만 보면은 그렇게 잔인해 보이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해. 전혀 아니야. 야, 모욕이야, 모욕. 나무이키로 애니 보는 사람이 됐냐, 이거? 야, 저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근데 약간 그거 있는데. 우리 오빠랑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잖아. 그냥 갔던 애니도 또 다시 먹잖아. 뭐? 야, 시킨 시켰는데 뭐 볼래? 이러면은 이세계 식당 볼래? 아니야, 오늘 크게 숨어보자. 어, 저 언니. 리스트가 살짝 어지러운데? 리스트가 그쪽으로. 아니, 이세계 식당은 힐링물이야. 아니, 이세계 식당 재밌어. 다 좀 봐봐. 그거 재밌어. 힐링물이야, 힐링물. 어, 힐링물이야. 처음 들어보는 애니어도 살짝 당황했어. 뭐 먹을 때 보기 딱 좋아. 진짜. 누나, 하이큐 굿즈 사? 당연하지. 나 랜드도 있고, 피규어도 있어. 나 일본 가서 피규어 직접 샀는데? 카라스노 고교 재킷도 있어. 그건 나도 있는데. 어? 뭐라구요? 아, 그거 밤에 입고 자기 좋거든요. 그거 좀 편하기나. 진짜 추리닝. 나 또? 어, 언제 깨졌는지 아는 사람? 어, 뭘로? 애니에게 신취해가지고. 어, 나도. 아, 고생하셨어. 아, 고생하셨어. 아, 고생하셨어. 그래도 카양이 좀 살짝 잠잠해지고 날 잡아서 진짜 뒤풀이 한 번 하죠. 오케이. 너무 좋죠? 아쉽긴 해. 에가시아 스토리는 꼭 다 보고 오시는 걸로. 아, 인정, 인정, 인정. 안 보고 오면 어떻게 해요? 뭐 또 나무 익히로 뭐 에가시아 스토리 보는 거 아니죠? 아, 설마. 아, 설마. 거기서 올 거예요, 그때는. 또 아멘 ouve